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물리학2 물알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물리학2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개념완성에 대한 소개 그리고 1년간 물리학2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학습법 개념완성 수강법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나고 갈게요. 제가 벌써 온라인 강의가 11년차 이제 얼마 있으면 12년차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현장강의가 15년 곧 16년차에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래 했네요. 네 제가 2004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학원 강의에 뛰어들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요. 예 현재 그 주식회사 에듀엠 강민웅 물리학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그리고 러셀 그리고 타 학원들에서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도 간단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희 법인 이름은 에듀엠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정규 선생님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선생님들은 전부 물리교육과 과학교육 석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연구원들은 1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연구실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작지만 내실 있는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이제 선생님은 4명이 되겠네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8년도죠. 21학년도까지 이제 교재와 문제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제 강의 지원과 그리고 교재 제작인데요. 플러스 모든 모의고사들의 문제들을 저희 팀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수준 높은 아주 좋은 문제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도 한 문제 한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검토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1학년도도 그렇게 되겠죠. 2020년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물리학2에 대한 얘기를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정된 물리학2의 특징. 여러분들 물리학2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2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대폭 분량이 줄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물리학1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름이 물리에서 물리학으로 바뀌고 1, 2 전부 다 대폭 내용들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축소량이 압도적입니다. 1, 2 다 마찬가지고 분량이 매우 적어서 여러분들이 물리공부를 할 때 좀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물리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을 거예요. 물리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만 같은 좀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 분명히 사고력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식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2021학년도부터는 분량도 줄고 난이도도 비교적 조금은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리학 1도 그런데 물리학 2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뉴턴역학 일반적으로 힘의 합성과 분해라든가 그리고 포물선 운동이 나오죠. 물리학 2에서는 물리학 1이 직선상의 운동에 집중을 한다면 물리학 2는 뉴턴역학이 평면상의 운동 포물선 운동이라든가 등속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드디어 이제 물리학 2로 돌림임이 들어왔네요. 물리학 1에서 킬러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다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우리 교육과정부터 물리학 2에서 돌림임 회전역학이라고 하는데 만나게 됩니다. 돌림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작했던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 선배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림임이 들어왔고 그리고 행성, 케플러 법칙, 그리고 상대로는 연력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단원 앞부분에 역학과 상호작용이란 파트인데 여기에 대부분 들어있고요. 킬러 파트도 여기서 많이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돌림임은 물리학 1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물리학 2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 명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또 물리학 2이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 나온 것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물리학 2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도 계속 그랬지만 물리학 2라는 과목은 상위권대학의 논술, 과탑 논술, 과학 논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점점 정시가 비중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논술 파트, 논술에서 몇 년간은 여러분들이 또 입시에 들어갈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리학 2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분량이 많이 줄어서 개념 강의 그리고 간단한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될 텐데 개념 전 강좌가 약 35강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35강만 딱 공부할 거리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 워크북, 강의에서 진행되지는 않지만 워크북이 물리학 2에서 함께 제공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자, 물리학 2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리학 2는 물리학 1처럼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커리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무라일체 개념완성, 개념완성은 매우 중요한데 개념완성과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는 무라일체 개념완성과 그리고 기출 300, 기출문제 풀이 단계가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2, 물리2 이전에 기출문제가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기출문제집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아주 정제되어 있는 300개의 기출문제들을 기출 300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특난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브랜드죠, 특난도. 특난도 모의고사. 연구실에서 제작한 모의고사로 물리학 1보다는 분량은 훨씬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파이널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커리상으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2월 말 12월 말 정도부터 일단 강의가 개념완성이 진행이 되어서 2월 정도면 끝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월에 기출 3, 4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름방이 시작된 이후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커리와 함께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EBS EBS 문제집들 많이 좀 풀어보시잖아요. EBS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죠? 이번 전체적인 커리는 이런데요. 이 강좌는 지금 찍고 있는 이것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인데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개념완성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특강 커리큘럼 얘기할 텐데 특강은 물리학 1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지만 물리학 2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내일은 물리왕 기초강자인데요. 이거는 물리학 1, 2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흰분석 특강과 그래프 특강 아주 간단한 특강들입니다. 아주 짧아요. 짧은데요. 뉴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흰분석 특히 우리 물리학 2가 이번에 1단원이 희미합성과 알짜임 희미합성과 알짜임이라는 파트가 앞부분에 들어와서 합력을 구하는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흰분석 특강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특강 물리학 1과 2 상관없이 그래프 분석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특강 강좌예요. 정규 강좌는 아니고요. 자, 무라일체 개념완성 무라일체 잠깐 얘기를 하면 무라일체를 어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 무라일체는 또 동양사상에 나오는 건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념서에 무라일체라고 쓴 건 여기서 한자가 완전히 똑같아요. 물리할 때의 물자랑 자연을 말할 때, 만물할 때의 물자가 완전히 똑같은데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좀 다른 뜻으로 제가 개념완성에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무라일체?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때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런 의미예요. 게다가 또 여기에 지금 이 문자디자인은 여기 좌절하고 있는 사람과 일어난 사람도 살짝 볼 수 있네요. 좌절하고 있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일어나 보도록 합시다. 힘을 내서요. 개념완성이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개념완성이라는 것은 수능이나 논술 그리고 내신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기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탐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입시의 기본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개념완성이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일부는 진행이 됩니다만 거의 개념이 한 80% 이상 문제풀이 한 20%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교제랑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교제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다 풀어드릴 건데요. 많지 않아요. 소단원별로 한 4문제 정도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넣어놨고 워크북이 한 300문항가량의 여러분들의 연습 문제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교제, 워크북 두 권으로 구성이 되고 본교제에 있는 문제들은 본교제 뒤쪽에 해설과 정답이 들어 있고 워크북은 교제 양쪽 날개의 정답이 제공이 되고요. 해설지는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따로 출력하셔서 해설을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올라갈 테니까 교제가 발송된 이후에 그때 출력 꼭 하셔서 워크북 풀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는 당연히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이라던가 또는 N수생들을 위한 강좌가 되겠어요. 물론 뭐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들어두면 좋다. 알겠죠? 분량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산입권대학들, 연세대라던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데서 과탄논술이 유지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물리학2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고3 물리학2 고3 때 배우는 물리학2의 내신 대비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2 과목은요. 내신과 수능이 두 개가 아닙니다. 1 과목은 조금 달라요. 방향성이. 근데 2는 그렇지 않아요. 2는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와 똑같고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와 똑같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응시했던 물리학1이라던가 2를 응시했던 학생들도 반드시 개념 강좌는 필수 수강하셔야 돼요.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 공부한 개념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공부한 기억이 아니라 올해 공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본 문항들을 맞출 수가 있어. 킬러 문항들은 사실 작년 개념 가지고 올해 문제풀이만 막 해도 맞출 수 있는데 20개의 문제가 모두 킬러냐? 그렇습니까? 물리학2의 몇 문제가 킬러겠니? 일반적으로 한 두세 문제예요. 두세 문제는 작년에 내가 물리학2 공부했다. 물리학2 공부했다. 그러면 개념 공부 안 해도 올해 문제풀이만 막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들은 개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그 흐름 풀어나가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개념 공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번 교육과정은 신교과 과정 아닙니까? 새로운 교과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아 나 작년에 물투 공부했어. 올해 안 해도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섬세하게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단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꼭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리학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투과목은 조금 힘들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투과목 공부하는데 물리의 물자도 모르면서 투 부터 시작하자. 이럴 수는 없어. 그렇죠? 혹시 물리학 1을 제대로 안 했는데 물리학 2를 내가 아주 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초강자라도 듣고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내 이름 물리학 1 같은 기초강자 있잖아요. 제 강자 중에는. 그거라도 꼭 수강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거만 수강하면 그래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물론 무리가 약간 따르겠죠. 물리학 1을 다 공부하고 오는 것보다는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물리적 베이스는 없어도 그냥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다. 공부하는 법을 좀 안다라고 하면 기초강자만 수강하고도 물리학 2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리학 1 뭐 나오는 거 다 알지? 이러고 넘어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 내용을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강좌가 이 무리학 1체 개념완성이 되겠습니다. 강의 특징,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 또한 논술도 마찬가지. 논술 내신 전체적으로 그 개념들을 다 정리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예제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강력한 수능 실전 문제는 대부분 기초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거는 완전 기초 문제들은 제가 뺐어요. 제가 다 풀어주기 때문에 중급, 중상급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단원 별로 뒤쪽에 웅쌤의 강력한 마스터키라고 되어 있어서 수능 스킬들도 정리하는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 수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념은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문제 푸는 것까지 다 보세요. 문제 많이 안 푸는데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푸는 것들 다 보시고 다시 풀어보면 되잖아요. 알겠죠? 많이 안 풀어요. 20% 이내에의 전 강좌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수강을 해주시고요. 전체 강좌는 약 35강 정도 문제풀이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도로 대폭 축소가 되었네요. 이 전 교육 과정엔 거의 50강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 수업과 그리고 본교제 실전 문제의 풀이가 진행이 되고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해설지가 제공이 되니까 해설지와 본교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법 강의 일단 수강한다. 그리고 개념 정리 노트 하나 준비해서 강의 다 본 다음에 정리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다 문장을 쓰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복습 노트 정도는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꼭 해주시고 증명을 제가 한 게 있으면 같이 증명도 하고 공식이 낯설다라고 하면 공식도 여러 번 써보고 필수, 정의, 공식 이런 것들은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지? 풀어주는 문제들도 모두 수강한 다음에 꼭 다시 풀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초반에 소프트 랜딩 물리학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초반에 너무 어려움 느끼지 않고 좀 물리투에 잘 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풀어주는 문제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업 문제들은 각자 풀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문제들은 체크해놨다가 다음 기회에 2, 3일 후 또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좀 사이클을 좀 가지면서 재풀이를 꼭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고 Q&A 게시판은 오늘 질문을 올리면 다음날 답변을 받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빨리 해주세요. 이러는 건 조금 우리 연구팀들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죠? 최대한 오늘 질문을 너희들이 올리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만점으로 이끌겠습니다. 이 물리학 2, 여러분들 어려움은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